지금 발목이 너무 리완아 리완이 끈 다시 묶어야 될 것 같아 네 리완이 여기 앉아봐 할 수 있는 방법으로? 리완이 너무 살살 묶었어 발 올려봐 이걸 이렇게 살살 묶으면 리완이가 자꾸 넘어지잖아 응 누나가 세게 묶어줄게 아프면 얘기해야 돼 리완아? 발 아프면 얘기해 괜찮아? 네 좋았어 리완이 이제 안 넘어질 수 있어 이제 우리 누나는 저 때린다 우리 누나 있어요 누나가 왜 리완이 때려?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줘요 출동 왜 좀 낫지? 네 아 아플 것 같아 네 아빠처럼 무릎에 손을 씻어보자 네 무릎에 니완이 무릎에 니완이가 손을 대는 거야 니완아 그렇지 그리고 옆으로 벌렸다가 모았다가 한 발씩 해야지 니완이 이제 안 그래 한 발씩 자 서봐 누나 누운다 오케이 딱 서 다리에 힘줘 그렇지 자 한 발 밀고 한 발 밀고 해봐 중심 잡았어 그래 한 발 밀어 가 차네 이제 차네 차네 여전히 가리켜 다나봐 아빠랑 한번 안 타려고 봐봐 리완이가 여기까지 왔어 리완이 정말 유연하다 아이고 두 손 잡고 가볼까? 네 두 손 잡고 따라오는 거야 아! 요아가 뭐야 뭐야 왜 있어? 아아 무릎으로 입어봐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너가 해줄게 재밌어? 네 응 빠르지? 네 디디야 뭐해? 디디야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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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잖아 혼자 응 못하겠어? 응 네 내 스스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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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썼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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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인 저거 뭐야 한 번 더 흠 으 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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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빠 저 혼자 있어요 고아빠 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고아빠 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잘하네 아유 잘하네 에이!